오지 마! 야 여기 다 있잖아! 야 소민아 네가 널 줄 알았어 널 줄 딱 알지? 왜 안 가? 어딜 가? 왜 안 가? 하아 오빠는? 하영 갔지 갔어?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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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오빠 어디로 갔어? 야 뭘 다행이야 어 그래 그래 야 너희 뭐 하는 거야? 아 얘 장난치냐? 쎄 야 야 야 지금 장난치냐? 왜요? 장난쳐? 왜요? 약속은 약속이 아니야 이 자식들아? 아니 약속은... 아니 얘는 그냥 올라가야 돼 얘는 뭐 얘는 올라가는지 잘못 안 내고 우리 근데 반사를 했어 반사 아니 세찬이도 갈 줄 알았는데 세찬이 안 갔네? 아니 10만원 내! 10만원 내라고 빨리! 아니야 나 반사했어 나 반사했어 반사가 어딨어? 나 반사했어 반사했어 빨리 빨리 아니 나 반사했어 70에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근데 하아 오빠는 세찬이 올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끝났고요 네 어떻게 됐어요? 이 장소를 선택하신 분은 총 5분입니다 아니 왜? 왜 왜? 총 5분입니다 아니 왜? 왜 왜? 아 왜 안 가 아이 두 명 갔잖아 아 왜 안 가 아이 두 명 갔잖아 야 나 나 나갔잖아 나 약속 나갔어 밑에 있었단 말이야 아 열 받네 숨어있다 그냥 갈까? 생각해 봐 하하 지금 세찬이 재석이는 갔잖아 밑에 있었단 말이야 왜 안 가 왜 돈 받아놓고 왜 안 가? 하 씨 왜 안 가 왜 돈 받아놓고 왜 안 가? 야 그럼 저게 하나하나야? 저 혼자예요? 아 저 또 그냥 받는 거예요? 나 미치겠다 왜 이러지들? 야 이 13년의 우정이 이거밖에 안 돼 나도 나도 거울만 샀었어 근데 형 이 13년에 우정하고는 사관이 없어? 20만 원씩 드릴게요 자 자